오늘은 부엉이를 만들건데요. 부엉이 도안은 이렇게 큰 거랑 작은 거랑 두 개가 있어요. 도안을 이용하셔서 원단에다가 놓으시고 도안대로 그려주신 다음에 시접을 한 0.5mm 두고 자른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을 준비하시고요. 큰 거 작은 거 두 개를 놓으시고요. 이거는 딱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뒤집으셔서 여기 끝뿐하고 여기 끝뿐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 똑같이 밑구 부분은 박음질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홈질로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홈질로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정면을 다 여기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다 하셨으면 또 반대쪽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 Nest' Le Land 이렇게 해서 홈질로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전을 감상하시면 돼요. 수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바느질을 여기까지 하시고 요 끝에서 요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바늘 접으셔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경자를 이용하셔서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솜을 이렇게 적당하게 채워주신 다음에 여기 시접 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으시면서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기 부분하고 요기 선 부분하고 겹쳐지게 시접 부분을 안으로 넣으면서 요기 부분을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공구르기를 해주셔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막아주시는데 솜이 있어서 공구르기 하시기 힘든 분들은 핀으로 고정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공구르기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버러쉬지가 않으니까 쉬워요 이렇게 해주시면 버러쉬지가 않으니까 쉬워요 옆으로 한 땀 가서 앞으로 쑥 바로 옆에서 앞으로 쑥 이렇게 곰거리기 해주시면 붙어요 옆으로 가서 앞으로 쑥 이렇게 곰거리기를 다 했고요 곰거리기를 다 하시면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맞닿게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닿게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닿게 꼬맞이 이렇게 고정을 다 하셨으면 앞부분에 이렇게 뺏쩍히 튀어난 부분을 접어서 여기하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몸통 부분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시접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에서 이렇게 찌르셔서 이렇게 눈을 자라 줄 텐데요 펠트지로 녹색을 조금 더 크게 동그라미 자르시구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앙부분을 자르신 다음에 두개를 겹쳐주시고 콩단추를 이렇게 달아서 눈을 만들어 주시면 되요 이걸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벙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틈틈하게 고정만 되게끔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듭 지어주시면 돼요. 왕눈이 부엉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하신 다음에 핸드폰 고리를 달아줄 고리를 만드시면 되고요. 실고리 만드는 법은 강좌에 나와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실고리 만드신 다음에 핸드폰 고리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엉이 핸드폰 고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